시카페어와 호랑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호랑이들은 거친 밀림 생활에서 허브에 몸을 비벼 건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병풀이었습니다. 탁월한 피부 개선 화장품을 연구하던 닥터자르트는 이 호랑이 이야기의 영감을 받아 시카페어 라인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닥터자르트의 기술로 탄생한 그린리페어 솔루션은 병풀 추출 성분으로 민간 피부를 진정시키는 센텔라 아릭스, 피부 장벽을 케어하는 시카본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르트바이옴으로 이루어져 매일 민감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자극받은 피부를 개선하는 힘,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닥터자르트